춤추는 걸 사람들이 되게 좀 쓰잖아요. 근데 이제 춤추는 이유에 대해서 수치를 기껏 감내하겠다는 그런 의미도 있다. 그러니까 춤추어서 나갈 수 있어요. 왜 춤을 춰야 하죠? 춤은 춤을 왜 춰야 되냐면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해요. 춤출 때 창피하죠. 근데 기꺼이 내가 그 수치를 감내하겠다라고 나가면 달라요. 근데 막 괜히 쭈뼛그리면서 나가고 막 수치 안 당하겠다 그러면 영체가 세게 안 들어갑니다. 빵빵하게 받으려면 춤을 겁나게 춰야 돼요. 어 다시 이렇게 바로 이렇게 어 연아님 연아님 어때요? 마음이 어떠세요? 지금요? 네. 누군? 여러분 4회 랜섬 마음씨하고 기대해 주세요. 너무 행복해서 나와요. 이거 진짜 은이야. 잠을 못 잤습니다. 왜죠? 너무 좋아. 긴장되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모든 시청자들이 마음씨를 보고 희망을 갖도록 마음의 아픈 마음을 인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화이팅! 이번에 관상을 해라님이 봐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관상 봐준 분들을 픽해서 뽑아서 여기다가 세팅을 해서 이부 재빠르게 가사에서 널치를 해야 돼요. 그걸 놓지만 마음속은 끝이에요. 혜라님 큐사인을 제가 져야 되는데 그래서 그 순간을 놓칠까 봐 두려움도 많이 올라오고 긴장도 되고 그랬습니다. 아주 긴장됩니다. 아주 긴장됩니다. 너무너무 긴장이 됩니다. 무서워요. 달아갑니다. 재밌게 봐주세요. 이거 이거 아닌데. 마음쇼를 방송으로 내보내는 방송 송출을 맡고 있습니다. 사실 이분이 제일 중요한 역할을 맡고 계세요. 이분이 송출 안 하면 불이 못 봐요. 4번 카메라. 4번 카메라군요. 네. 마음속 이제 시작하는데 마음이 어떠세요? 마음이 졸지 않고 자라자. 졸지 않고 자라자. 오늘 마음쇼 재밌게 보시고 많은 감동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되게 아픔이 많이 올라오는 거. 얼굴은 좋은데? 아픔을 느끼고 있어서 얼굴이 좋은데. 너무 아파요. 마음쇼 화이팅! 바로 저 포스터를 만드신 분이에요. 맞아요. 요새 너무 많은 걸 만드셔서. 네. 저 족자도 만드신 분. 네. 이 손으로 만들어집니다. 네. 저는 이번 마음쇼에서 관상 봐주는 이벤트 혜라님이 하실 건데 뽑아서 화면에 보일 수 있게. 오늘 제 쌍둥이 동생이 세션자인데 여러분. 너무 아파요. 미칠 것 같아요. 온몸이 다 아파요. 여러분. 끝난 후에 저희 보시고 만약에 다른 여자가 서 있을 거예요. 네. 조금 있으면 마음쇼 하는데. 저 노래. 제가 개살기를 아직 예식 못해서요. 좀 불고. 타라라. 이따가 변신하시는 걸 좀 기대하겠습니다. 아프만 많이 인정받고 해방될 것 같아서 너무 두근거려요. 설렙니다. 기대됩니다. 열심히 마음속으로 보겠습니다. 열심히 느끼도록. 화이팅. 너무 설레고 기대돼요. 혜라님 운상도 너무 궁금해요. 아 아직 모르겠구나. 그리고 관상. 관상이 제일 궁금해요. 관상 기대돼요. 화이팅. 신성생숭합니다. 생성생숭해서 빨래하러 가? 빨래로. 기분을 혜택해야겠어요. 그래. 기분이요? 네. 마음소를 다 못 보고 아 속상하겠다 아 기대돼요 마음쇼 화이팅 오늘 마음쇼 잖아요 마음쇼 오늘 기분은? 오늘 마음쇼 너무 기대되고 헤라님 그 환복이 너무 기대돼 헤라의 마음쇼 화이팅 화이팅 설립 너무 좋아요 마음쇼 화이팅 해주세요 화이팅 안녕하세요 이게 뭐야? 와 대박 자차적으로 스티커 다 붙었나봐요 영채팡팡 진짜 이뻐 우리 청년회 회장님 너무 무서워 영채팬지 그리고 되게 멋진데? 괜찮아요 영채 청년부인회사 와 우리 너무 이뻐 이거 보여줘 잘 모아야 되는데 뭐 해야 된다고? 이거 아 이것도 이쁘다 귀여워 스티커가 남아서 이거 좋아해 싫어 아 이거 아 이거 아니 저희가 감사의 위주로 간식을 기부하면 어떨까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다들 너무 다 참여를 해주셔서 다들 마음이 너무 예쁘실 것 같아요 다들 마음이 너무 예뻐서 너무 고마웠어요 청년회짱 청년회짱 사랑해요 해라님 해라님 이번 마음쇼 컨셉은 한복이죠? 한복 너무 예뻐요 진짜 갑자기 한복이라 홍복을 익숙하지가 않아서 너무 제가 설레요 짠 안녕 너무 예뻐요 한바퀴 놀아주세요 해라님 너무 예뻐요 이거 봐 네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요 근데 어색해요 맨날 양장에 있다가 아 맨날 우리 선생님들 얼마나 힘들어할까 오늘 오고 있는 아가들도 떨리겠죠 오고 있는 아가들이 게들이 엄청 잘해서 고집이 떠서 고집이 뜬 줄도 모르게 뜬거에요 아 아 아 물반이 심하네 아 고집이 전혀 절대 인정하네 아픈 아기를 돌려 너무 아파 오 예쁘다 오 잘 어울려 오 예쁘다 됐어 예 빨리 올라가야 되겠다 와우 오 복잡하네 이거 양장보다 신박하네 그렇죠 오 오 근데 날씨가 엄청 좋아져 갑자기 여기 여기 오 여기서 잘 나오더라구요 아 그래? 어서오세요 아 빠님 아들아 아네 신박 Está 안녕하니 날이 서싶어 뭐야 이거 야 해로 엄마 이뻐 네 이 시간은 너무 뱅한 애교이잖아 다 빼앗겨서 다 빼앗겨서 단아한 아픈 마음입니다 아픈 마음입니다 오늘 여기서 서울 오늘 여기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소 아픈 마음입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하 하늘을 주면 오하늘이 다르지만 강아랑 손님이 죽었지? 오! 와 $50! 영상이야? 응 영상 이만 진짜 항상 너무 많이 도와줬는데 그때 분들도 오빠도 너무 너무 사랑해 맛있다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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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근두근 스테이지! 보스 파트 호텔이야! 다음 쇼에서 마음을 아픈 마음을 인정하고 힘을 내서 더 희망찬 삶을 살도록 이거 아니야 희망찬 삶을 살도록 저희들이 많이 더 열심히 노력하고 감사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화이팅! 사랑받고 싶어요 너무 사랑받고 싶어 미쳐버릴 것 같아 안녕 안녕